신현수 민정수석의 4위 파동 봉합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의문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맹악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범계 장관의 대응입니다 2월 22일 날 월요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패싱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박 장관은 청와대 발표로 가늠한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피해갔습니다 이 같은 의도적인 피해가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관이 무슨 청와대 대변인이냐 이렇게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피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월 20일 날 월요일날 국회 법사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2월 7일 1호일에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성인 여부입니다 사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이 올린 검사장급 인사안을 사전에 정확하게 성인했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어려운 가지도 아닙니다 그냥 사전 성인 여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 성인을 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이것을 계속 요리조리 자꾸 피해가니까 의혹에 의혹이 더해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범계 장관이 문 대통령을 패싱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인사권을 잔탈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은 일군의 정치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사가 이루어진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례를 미뤄보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완전히 거친 인사안을 대통령이 결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사 발표 당일인 7일 일요일 낮 12시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안을 출입 기자단에 예고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박범계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전 성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안 발표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 박범계 장관이 문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보고 통로인 민정수석이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점도 얼마든지 청와대에서 해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든 계속해서 해명을 미루는 그런 인상이 역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명확하게 인사결제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측이 또 설명하거나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요리조리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제 머릿속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장관으로서 검도를 벗어난 행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청와대 반응입니다 청와대는 제가 됐고 결제했다고만 표현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마치 녹음기를 털어놓은 것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4위 파동 이후에 문 대통령이 결제를 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결제했다는 발언만으로 모든 문제는 종결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미루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청와대는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안의 이견을 보인 뒤 4위를 표했다는 사실은 또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현수 수석이 패싱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내용에 대한 신현숙 수석과 법무부 장관 간에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되고 발표가 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언급했지만 검사장급 인사안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조율을 완전히 거친 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를 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누가 그리고 언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이나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그러면서도 인사안을 청와대로 보고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계속해서 피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황대진 최경훈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문 대통령의 정식 결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인 지난 7일 오후 인사안을 발표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현수 수석은 대통령에게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한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제나 사전 승인 없이 독단으로 인사안을 관찰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기자들의 취재 기록으로 이렇게 기사화 됐습니다 이 같은 석연치 않은 인사결제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1군의 강경 친문 세력과 민주주의 4.0 등의 국정주도 혹은 국정농단 현상의 한 단면으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레인덕 현상과 같은 부분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권력청 내부의 1군의 정파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국정이 주도가 되는 그런 이른바 국정농단 현상이 불거져 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쪽 저쪽 모두 자꾸 숨기는 걸 보면서 뭘 그렇게 숨겨야 할 것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해먹는다는 그런 불만과 의욕이 계속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사안을 명확히 정리정돈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